한 주간 가장 안타는 뉴스에 댓글 안아보는 페나시아 댓글 뉴스 개그맨 황영진입니다. 송가인 패션이 스타로 등급 미스트로 우승자 송가인이 지난 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친구 덕분에 예쁜 옷 감사합니다 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거제했는데요. 송가인은 화려한 비주얼과 여신 같은 모습을 보이는데요.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다졌습니다. 예쁨이 한두 초과 명언이네 딱 송가인이네 나는 여자 가수 중 송가인이 제일 예쁘다고 생각한다 동양적 미인형이 나는 좋다 송가인은 피부도 좋고 이목구비 어디 한군데 빠진 데가 없이 참 인상이 좋다 매력 넘치는 국민 복덩어리 귀엽고 복스러운 가장 한국적인 미인이지요 거기에 정통 트롯에 민요까지 가인 가인 절세가 최고이어라 저 옷이 부럽네요 송가인이 입었기 때문에 빛이 나네요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기에 극소수의 댓글도 달렸습니다. 가인씨 우리 옷을 입어야 하는데 라고 아이디 선녀님께서 알아주셨습니다. 개그맨 황영진의 한마디입니다. 송가인씨 미스트로 진이지 않습니까? 이제 미스코리아 진으로 임명합니다. 테라시아 댓글뉴스 개그맨 황영진이었습니다.